안녕하세요, 허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용실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연습을 했는데요 미용실 같은 곳, 미용실, 레스토랑, 치과, 피부과 그런 곳들에 가기 전에는 미리 제가 언제 갈 거예요? 언제 가고 싶어요? 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 예약, 예약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오늘은 예약을 할 때 쓰는 표현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미용실이나 레스토랑 같은 곳들에 가기 전에 예약을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 전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외국어로 전화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항상 좀 무섭고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한국 사람처럼 말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표현을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고 나는 예약을 하고 싶다 라고 말을 하면 되니까 저는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아니면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약을 할 때는 언제를 꼭 말해줘야겠죠? 예를 들면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다음 주 금요일에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날 못 갈 것 같아요 다른 약속이 생겼어요 그 시간에 못 가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예약을 취소하다 라고 합니다 예약을 취소하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예약을 취소해 주세요 예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소는 아니에요 갈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예약을 바꾸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약을 바꾸고 싶습니다 예약을 좀 바꾸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약을 바꿀 때 시간을 좀 나중에, 좀 늦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미루다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약 시간을 미루다 예약 시간을 미루고 싶어요 예약 시간을 미룰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이 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예약을 할 때 예약을 바꿀 때, 취소할 때 쓰는 표현에 대해서 연습을 해 봤습니다 자, 어디 가기 전에 꼭 예약을 하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도 직접 전화해서 한국말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아무도 같은 영상이라면 그렇게왔던 방송인 example 그리고, 닭이니깐, 모모, 마치 road 이건 잠깐, 마치, 마치, 마치.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른 방송에서 만나요 오늘의 방송에서 만나요